네, 아주 럭셔리하고 우아한 양산.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바로 그 브랜드인데요. 오늘 짧게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아까 저희 쇼호스트들 지나가다가 어머, 이거 뭐예요? 바로 그런 양산. 오늘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패턴 먼저 보시고요. 예쁘죠? 예쁘죠? 너무 예쁘죠? 럭셔리하게. 아주 황금 골드빛으로 자가드 직조의 아주 럭셔리한 디자이너 브랜드. 저희 짧게 이 시간 진행할 건데요. 사실 방송에서만 이 구성과 가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다른 데서 이거 백화점에서 다 봤던 브랜드인데 어머, 되게 비싸던데 셀럽이 이거 들고서 어디 SNS에 올렸던데 바로 그 브랜드 맞고요. 저희가 아주 짧게만 너무 좋은 찬스로 진행을 하니까 또 다은 씨가 들고 있는 안막 양호산도 함께 드리는 구성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종을 다 받아가시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다시피 방송에서만 이 가격대로 유일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방송 안에 들어오셔서 이 좋은 혜택 다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브랜드가 아예 다릅니다.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로 그 동일 브랜드. 아마 양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일이야 이 브랜드가 지금 홈앤쇼핑에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녹색창에다가 시에라리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여왕님 양산, 여배우 양산 부모님께 선물 아주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럭셔리한 그런 브랜드고요. 심지어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선물한 브랜드가 바로 소옥이라는 브랜드인데 저희가 오늘 시에라리와 소옥 두 가지를 모두 다 구성을 하면서 아예 두 가지를 다 드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황금빛 골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에라리 그다음에 안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캐슈얼하게 심플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게 소옥 브랜드. 맞아요. 두 가지를 다 드리는데 방송에서만 이 가격. 방송에서만 한 달에 17,325원 무이자 4개월로 가능하시고요. 해가 뜨겁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외선. 자외선은 우리 여자들 피부에도 안 좋고 그렇죠. 그렇죠. 올여름 폭염 2배 예상 역대급 무더위 몰려온다. 올여름 지난해보다 덥고 길다는 얘기 다 들으셨죠? 무섭네요. 쓰기만 해도 자외선 99% 차단 체감온도 10도 낮추고 땀 17%가 다운된다고 하는 양산 필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외선 지수가 지금 목요일이죠. 7월 2일 거의 지금 한반도 전체가 붉은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지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크림에다가 팩트에다가 많이 발라도요. 우리가 그 자외선이 사방으로 쏘아오는데 어떻게 그걸 피하겠어요. 양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양산은 참 이쁘기도 하지만 가볍기까지 합니다. 양산이 무거우면 또 안 들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핸드백에 그냥 쏙 넣어갖고 다녀야 되는데 무거우면 싫어요. 그런데 가볍고. 그다음에 제가 좋았던 게 파우치를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안쪽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파우치 여러분 보셨어요? 진짜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너무 예쁘죠. 예쁘기도 하고요. 진짜 어떤 왕후가 들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격이 다른 느낌? 격이 다른 느낌이고 그냥 길게 쓴 상태에서 접는 게 불편할 때는 이렇게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 투웨이로 쓰실 수 있는 이 파우치까지 아주 럭셔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거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찾던 게. 그리고 사실 이런 브라이트닝 마이크로 원사라고 해서 아예 원사가 달라요. 저희 지금 컬러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컬러예요? 진짜 황금빛 물결. 여기에 햇빛 삭 비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카드 직조여서 지금 바깥에서 보셨을 때의 이런 약간 꽃과 나뭇잎의 패턴들도 은은하게 골드와 브라운과 약간 정말 빛나는 그런 느낌이고 안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브라이트닝 원사, 프리미엄 원사를 쓰면서 선염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컬러의 지금 도수가 한 24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느낌이 뭔가 약간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들 너무 예쁘고요. 사실 지금은 실내에서 조명을 받아서 보여드리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걸 쓰고 다니셨을 때는 여러분은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를 받으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의 패턴도 아주 고혹적으로 매혹적인 그런 패턴으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브랜드 자체가 홈쇼핑에서 보시기도 귀하고 백화점에서 주로 비싸게 구매를 많이 하시는 브랜드인데 제가 예전에 너무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그 모 여배우가 이제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었고 그 모델이 이제 그 여배우가 본인의 SNS에 또 올리기도 하면서 제가 되게 눈여겨봤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CLRE는 또 심지어 차광률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그 차광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광률까지도 99.9%. 맞아요. 열도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다 보니까 99.9%의 완벽한 차단률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나 격이 다른 브랜드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빛 차단이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빛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열차단도 여름에 가장 중요했던 거잖아요. 열차단에도 도움받아보실 수 있겠고 자외선 차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꼭 필수입니다. 이거는 꼭 따져보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오늘 드리는 소호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까지도 99.9% 생활방수까지 되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여름에 잠깐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걱정 없이 써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더불어서 안막의 기능까지도 저희가 오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보면 일반적인 자살 양산 같은 경우에는 빛이 투과가 되죠. 다 비치죠. 그런데 여름에 확실하게 빛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막 양산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살짝씩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2021 UV 차단 양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빛 차단까지 차각률 99.9%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확실하게 피하실 수 있는 느낌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모델이 들고 있는 게 소호계 브랜드로 안막 양우산인데 뒤에 완전히 엄청 센 조명이 지금 서 있거든요. 그렇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을 싹 가릴 정도로 완벽하게 빛을 차단하는 이 안막 양우산까지 지금 우리 다은 씨도 너무 예쁘게 쓰고 있는데 안쪽에는 깔끔하게 블랙으로 심플한 솔리드 컬러고요. CLR이 진짜 너무 우아하다. 저는 이거 너무 예뻐. 미술 작품 같은. 진짜 예술 같아요. 마치 아주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우산에 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우리 다은 씨가 쓰고 있는 저 안막 양우산도 겉에 패턴 한 번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돌아서 보여드리면 CLR이 우산은 약간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면 이건 약간 캐주얼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서 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어서 더 좋으실 거고요. 완벽하게 빛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살짝 좀 보여드리면 빛이 완벽하게 차단되죠. 차각률 99.9%를 자랑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로부터 움직이는 그늘막 하나를 들고 다니시는 느낌이실 거예요. 네. 진짜 이제는 이런 양산을 쓰더라도 좀 캐주얼과 어떤 패션성과 럭셔리함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여자들은 소장하기를 바라잖아요. 오늘 방송에서만 이 가격 조건으로 우아하고 럭셔리한. 제가 이렇게 딱 들고만 있어도 벌써 느낌 아시겠죠? 분위기가 달라요. 이것만 딱 봐도 어머 저건 내 거야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파우치 드리는 거 이것도 정말 같이 연결해서 너무너무 세련되고 우아하고 여성스럽게 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디자이너 브랜드의 값어치가 이런 데서 또 티가 납니다. 저희 딱 29분만 진행할 거예요. 시에라리와 소옥 2종 구성이고요. 방송에서만 이 가격으로 짧게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해가 너무 뜨겁고 날씨가 더워서 이제 양우산이 필수인데 요즘에는 이쁘게 좀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하나 좀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지금 짧게 저희 홈앤쇼핑에서 보여드리는 디자이너 브랜드 시에라리의 지금 보시는 이런 시그니처의 패턴 황금빛 물결이 가득 가득 채워있는 듯한 24도의 전염 그것도 브라이트닝 마이크로 원사의 아주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원사로 자카드 직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불을 사더라도 언더웨어를 사더라도 아니면 드레스를 사더라도 자카드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우리 여자들은 고급 원단이라는 걸 알아요. 고급 동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이제는 양우산에도 보시는 것처럼 자카드 직조로 정말 작지만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고 내가 우아하게 아주 세련된 여왕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아주 럭셔리한 양우산인데 가격이 너무 착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스타일을 저희 브랜드 아니어도 보신다고 하면 꽤 많은 돈을 지불하고 투자를 하시고 그래 나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어 하고 큰 돈 주고 사실법 한데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양우산 사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착한 가격으로 방송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지금 보시는 시에라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소옥 브랜드까지 2종을 드리는데 이 가격이에요. 맞아요. 2종 가격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요. 지금 럭셔리한 보시는 시에라리의 아름다운 양우산과 더불어서 안막의 기능까지 차각률 99.9%와 자외선 차단률 99.9%를 자랑하는 안막 양우산까지 2종을 모두 다 드리는 가격이요. 앱 결재가로 들어오시면 6만 원대에 다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방송이 끝나면 지금 27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 가격대로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가 뜨겁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장마가 아주 빨리 끝나고 마른 장마라고 해서 장마 같지도 사실 않아요. 맞아요. 저희 뭐 발수, 방수 기능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저희 이 아이템으로 다 해결하시고 파우치를 드리는데 시에라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뻐서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황금빛 정말 아주 럭셔리한 골드골드한 그리고 안쪽에 24도의 선염으로 되어 있는 정말 황금빛의 이런 꽃 패턴이 너무 내 걸로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큰 돈 들이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보시는 안막 양우산까지 빛 차단하고 열을 차단하는 저희 진짜 기능 다 들어가 있는 한 여름을 위한 아이템 맞습니다. 지금 앱 결재가가 한 달에 17,325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가격이 방송에서만, 이 시간까지만 진행이 된다고 해서 지금 뭐 20분대로 바로 떨어져 있어요. 시간이 좀 짧은 시간이라 디자이너 브랜드 양우산의 소장 찬스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다 두근두근 떨리는 게 when I see your face 다 막상 상상을 해 나 부정관리 안 돼 미칠 것 같아 또 네가 네가 보고 싶었어 I wanna say more like 너 땜에 그래 먼저 말하기 싫은데 그래 인가요 내 솨너라 Well in you you 나 어떻게 마실 뒤에 조절이 안 돼 내 맘 고장 나버린 hurt 정신로 차리는 꿈 보여 뻔히는 love with you 나 어떤 게 멋있을까 넌 놓치면 난 안 돼 사랑한다고 Baby I'm in love with you Let's talk about love 모두 빛파람을 불며 디자이너 브랜드를 소장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 타임 찬스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24분밖에 안 남았고요 방송에서만 이 가격과 구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백화점에서 보시는 바로 그 브랜드 맞고요 셀럽들 사이에서 정말 모델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행하는 유명한 하나를 들더라도 우리 여자들이 우아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여자가 돋보여야죠 그렇죠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여름에는 또 땀나고 기미 잡티 올라오고 끄글리고 하기 때문에 더 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시즌인데 200세트 지금 해도 차단하고 좀 시원하게 들고 다니면서 내가 돋보일 수 있는 이런 럭셔리한 디자인의 아주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여러분은 홈앤쇼핑에서 아주 착한 가격으로 지금 짧게 보셨을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CLR인데요 너무 예쁘죠 진짜 예뻐요 보기만 해도 시선을 사로잡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직조된 느낌이 모란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부기와 영화를 상징을 한대요 부기와 영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죠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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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와 영화야 들어와라 보가 들어와라 이런 느낌으로 안쪽에도 지금 보시면 이게 황금빛의 어떤 골드 패턴이 어우러져 있는데 24도의 선염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주 스카이프를 두른 것처럼 럭셔리한 쇼를 두른 것처럼 이제 양호선의 영역도 디자인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던 브랜드인데 웬일이야 내가 방송하는 거야 이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지금 자외선 지수가 일단은 이 양호선을 안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자외선 지수가요 이렇게 시뻘개요 전국적으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준비해 주셨는데 날짜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금 7월 2일인가요 오늘이 7월 초에요 지금 7월 초만 해도 지금 전국이 시뻘개요 여름이 7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우 높음 그냥 높음이 아니라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역대급 무더위 몰려오고 지난해보다 여름이 더 길고 양산만 써도 자외선 차단되고 체감온도 낮추고 땀도 좀 줄어들고 이런 양산의 효과를 우리는 우아하게 지키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브랜드 자체가 지금 이거는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브랜드 자체가 여러분 네 홈쇼핑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백화점에서 보실 수 있는 브랜드 네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는 사실 비싸죠 맞아요 가격대가 남다르죠 그런데 오늘 홈앤쇼핑에서 착한 가격대로 만나보시고 별명도 진짜 많아요 CLR이 검색하시면 여왕님 여배우 이런 정말 공주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영국에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선물한 브랜드가 또 소옥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쇼핑을 잘 하시는 거고 만약에 선물할 그런 상황이라면 어머니나 이제 언니나 뭐 친구나 생일선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하세요 정말 이거는 받아보시는 분들이 기분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아주 기분이 아주 황홀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파우치를 드리는데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손잡이 다 있고요 이렇게 진주 포인트로 단추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접었을 때는 이렇게 쓰시고 우산을 이제 그냥 대충 접고 그냥 길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그냥 들고 다녀요 차에다가 두고 다녀요 진짜 편한 거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투웨이로 이렇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 파우치까지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내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CLR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보세요 너무 예쁘죠 진짜 무슨 작품 하나를 들고 다니는 거 같아요 약간 미술관에 가서 그 그림은 못 사도 그 그림에 있는 패턴 들어가 있는 우산팔잖아요 맞아요 나 그거라도 돈 10만 원 주고 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나 저 패턴 너무 좋아 시그니처 이 CLR의 시그니처 패턴이고 겉에 보시면 자카드의 직조가 다 느껴지시죠 그렇죠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브라이트닝 마이크로 원사를 썼기 때문에 아예 염색을 했을 때의 퀄리티나 이런 컬러의 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아예 차원이 다른 럭셔리한 양우산을 그냥 일반 양우산 사는 가격으로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은 씨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네 요즘에는 그 빛과 열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그 안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사실은 뭐 여름에 가장 필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햇빛을 제대로나 막아줄까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늘 보시는 럭셔리한 시에레리와 더불어서 가는 소옥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빛 차단, 열 차단 당연하죠 근데 거기다가 자외선까지 99.9% 차단을 하다 보니까 시원한 그늘막 하나를 들고 다니는 느낌 거기다가 생활방수까지 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오락가락 요즘 날씨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딱 막아줄 수 있는 느낌으로 근데 중요한 건 제대로 빛을 차단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양산에서 일반 자산 양산으로 비교했을 때 빛이 다 투과가 되는 느낌이죠 근데 암막 양산을 썼더니 제대로 막아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느낌 받아보셨을 텐데 근데 저희 오늘 보시는 UV 차단 양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빛이 차단돼요 보시면 완벽하게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99.9%의 이 빛을 차단하는율까지 굉장히 만족하실 거고요 지금 모델이 실제로 그 모습을 보시면 저희 저 조명 되게 센 조명이잖아요 근데 조명을 다 가려버리죠 이게 암막입니다 여러분 암막 양호산 따로 사실 필요 없이 소옥 브랜드로 저희가 또 하나 챙겨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캐주얼하게 편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제 되게 가볍거든요 컴팩트한 사이즈고 해서 또 이제 오늘 우리 다은씨가 입고 있는 저런 옐로우 원피스하고도 너무 잘 어울린다 맞아요 저는 그냥 원피스 하나에 툭 하고 이것만 걸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영해 보이고 되게 캐주얼해 보이는 분위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럭셔리한 우상과 더불어서 캐주얼한 느낌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암막 양산까지 드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파우치까지 드릴게요 굉장히 무게도 가벼워서 굉장히 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딱 18분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들고 있는 CLR이 아주 럭셔리한 디자이너 브랜드의 감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바로 이 CLR이 황금빛 물결의 양우산과 그 다음에 캐주얼하게 들고 있는 암막 양우산 소까지 해서 이종 구성이고요 저희가 딱 이 시간 안에서만 이 구성과 가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꼭 사세요 지금 밖에 해가 엄청 뜨거워지기 시작했고요 완전 더워진다고 하니까 올여름에는 이렇게 이쁘게 고급스럽게 CLR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2, 3 2, 3 2, 3 2, 3 네 네 방송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짧게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워낙 귀한 물건이고 백화점에서 보시는 브랜드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만 이 구성과 가격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CLR이 이런 아름다운 우아한 럭셔리한 사실 원사부터가 이제 브라이트닝 마이크로 원사라고 해서 염색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컬러의 감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자카드 직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딱 보는 사람들마다 어머 너는 어쩜 양우산도 그렇게 고급스럽고 이쁜걸 들고 다니니 그렇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모두 올여름에 또 뜨겁다고 하니까 지금 뭐 아까 저 출근하면서도 양우산 쓰시는 우리 여성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엄마